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웹스퀘어 데이트의 2LUNA 함수와 2SOLAR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함수들을 사용하면 양력 날짜를 음력 날짜로 혹은 음력 날짜를 양력 날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인풋1의 음력 날짜를 양력 날짜로 변환하여 인풋2에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두 번째는 인풋2의 양력 날짜를 음력 날짜로 변환하여 인풋1에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1입니다. 인풋2입니다. 트리거1입니다. 트리거2입니다. 트리거1과 트리거2에는 모두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트리거1을 클릭하면 인풋1의 음력을 양력으로 변환하여 인풋2에 표시합니다. 트리거2를 클릭하면 인풋2의 양력을 음력으로 변환하여 인풋1에 표시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풋1의 2023년 1월 1일을 입력하고 트리거1을 클릭합니다. 양력으로 변환된 날짜가 인풋2에 표시됩니다. 인풋1 값을 삭제하고 트리거2를 클릭합니다. 양력 2023년 1월 22일의 음력 날짜가 인풋1에 표시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